오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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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인형이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시험삼아 500원에 안판이라서 1,000원만 해볼까 주연이가 해봐 오늘은 버니 대신 주연이가 하는 거고 짜란짜란 어느정도 잡을건데 요스키 진짜 말하지 않았네 흠 Caitlin 힘 한번 테스트하게 1,000원 넣었거든요 요스 이거 머리 주연이 설계는 어떻게 할까요 어디가 못가 주연이가 아 머리 잡아서 뒤집는 게 Е 로 좀더 좀 위로 들어가 약 퇴근 잡아서? 찾아봤다 자 이거 뒤집기만 한다면 아이고 뽀가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괜찮은데? 그래도 인형 3개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,000원 정도만 배팅해볼만 하면 돼요 5,000원 해볼까? 5,000원? 응 아니 제가 가방에 좀 넣어줄래? 자 5,000원 갑니다 5,000원에 12번 아 나 1,000원 죽겠다 12번 자 시작 트위치란다 트위치란다 트위치 위치 좋거든요 트위치 트위치 롤 캐릭터인데 슈욱 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나쁘지도 않아 어? 자 한 번에 갑니까? 어? 이거는 어떻게 해? 오른쪽으로 해서 돌아와 너가 돌아와서 쑥 밀면 될 것 같아 그냥 쑥 밀어 쑥 밀어 쑥 안 될 것 같은데? 쑥 밀어 쑥 안 되나요? 한 번 더 잡아봐야지 손차를 돌리거나 자 배 쪽에 주연이가 잡았는데요 이거 뽑나요? 아아 나 못하겠어 나 못하겠어 그냥 야자 해봐 5,000원 분이 안나니까 자 몸통 쪽을 잡는게죠 몸통 쪽 머리 쪽 말고 몸통 쪽 몸통 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좋아 슈욱 잘 잡았거든요 이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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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슈욱 자 이거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밀어야죠 다시 한 번 더 오른쪽으로 가서 안으로 쭉 밀어야지 쭉 밀어 밀어 안쪽으로 붙어서 밀어야지 그렇지 밀어 5초 4초 tier 자 과연 뒤집기 성공하나요 다녀의 주연이 한 마리 이번엔 못 뽑을래 아직 남았구나 핑크가 원하시나 이런거 핑크 원하셔야 되고 주연이 뽑고 싶은 거 해봐 얘 해볼게 머리카내 머리 잡아 머리 아 잘 못 잡았다 좀 무거운데 야 이거 눈 너무 커 나는 거 해봐 하고 싶구나 여기 7번 남았어. 핑크 가우나실이. 나 낄 것 같은데. 잘 잡아봐. 안 끼게. 그것도 다 기술이지. 오빠도 못하는 기술. 핑크 가우나실 갑니까. 오 잘 잡았는데. 검은색은 못 잡을라나? 검은색은 위치가 좀 안 좋은데. 핑크 가우나실 한 번 해봐. 약간 썼으니까 또 잘 잡아질 것 같은데. 이렇게? 응 그렇지 그렇지. 핑크 가우나실 쉬운.. 오? 공기가 5번 남았네요. 이거 뽑으면 아니면.. 핑크 가우나실 다시 해봐. 웃고 싶은 걸로 뽑아야죠. 핑크 가우나실을 한번 해줄까? 응... 도와줘. 아니야 아니야. 위치가 좀 앞으로 가고. 배쪽을 잡아. 배쪽을. 3초 2초. 3초 2초. 아이고 아이고 아니 시간이 없었잖아 아 저녁 하나 앞으로 와야 돼 약간 배쪽으로 해서 잡아야 돼 가우나씨는 이렇게 해서 해봐봐 아이고 안되네 딴 거 해야되겠네 할라면 왜 안되? 뭐 해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붙여가지고 왼쪽으로 몇번 남았어? 두번? 내가 할까 두번 자 이게 두번은 저는 가우나씨 할겁니다 가우나씨가 위치고는 않거든요 가우나씨가 잘 잡을 수 있어요 슈욱 전작 안이네 제가 통이 큰거 이거 배가리 잡아야지 슈욱 슈욱 이거까지 하면 안돼 그래도 최윤이가 뽑은 스티치 이거 제가 뽑았어요 자 여기까지 하자 저번에 민족뽑기에서 인형... 아니 뭐랄 열쇠 두개 뽑아간거 토토로가 나올거 같아서 천원치만 해볼게요 왜 안들어가노? 어? 곧 나올거 같은데? 어? 아 앞에 다 떨어지네 어! 토토로 시간 기다릴게요 밀리니까 좀 쉬고 아 잘못 잡은거같은 힘은 아직도 쉽네 아니야 힘이 약해졌어 힘이 약해졌어 토토로 이거는 살짝 솔도 하고 싶은데 아 이거 500원에 한판이지? 500원에 한판이지 500원에 한판 오케이 지방이 슉 토토로 자 여기까지만 이거는 토토로 택 있는거 그렇네 토토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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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토로